영장 청구는 이미 기정사실에 있었던 것이고 영장 청구를 하다 보니까 빠르면 21일 정도의 영장실질심사를 가기 위해서 국회에서 체포통위안에 표결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임세훈 소장은 민주당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원외위원장 협의의 중심에서는 당연히 부결을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논의할 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가결하면 어떡할 건데요? 다 아픈 분 어떻게 앞에 갖다 줄 거예요? 그 악마의 입에다가 왜 우리 대표를 갖다가 넣냐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로 저는 보고 그래서 원외위원장 협의에서는 부결을 당론으로 해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이 이렇게 하겠죠. 방탄국회 그다음에 특권 뒤에 숨었다. 그 특권 뒤에 숨은 게 아니라요. 이건 너무나도 명백하게 우리나라 삼권분립에 명백하게 헌법에 한 권한입니다. 권한. 대통령, 지금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의혹과 범죄에 매우 의혹되는 여러 가지 사항도 있지만 조사 안 해요. 왜? 대통령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우리가 불소추가 있잖아요. 등등의 대통령의 권한이 있는 만큼 우리 상권분립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뭐냐? 이겁니다. 불책보 권한이에요. 특권 아니에요. 권한.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매번? 법안에 올라왔다마다? 그럼 또 견제가 뭐냐? 탄핵권이에요. 다 이게 견제 균형이 있는 겁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그런데 그거를 뭘 자꾸 포기하라고 하나만 한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이게 명백하게 우리가 정적 제거, 죽이기, 너무나도 탄압적인 야당 죽이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왔었어요. 이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야당 당사를 침탈 두 번이나 했고요. 민의의 전당인 국회도 갔습니다. 이거 너무 명백한데 그거를 어떻게 가결? 역풍 때문에? 그러다 역풍 붑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비회기 중에 차라리 영장을 청구하면 가서 당당하게 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도한 윤석열 검찰은 비회기를 택하지 않고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것은 노림수가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비회기 중에는 당연히 표결을 안 하게 되니까 당내 분열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고 회기 중에 하게 되면 체포 동의안을 놓고 표결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건 간에 프레임을 통해서 민주당을 공격할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부결시키게 되면 방탄 프레임 또다시 들고 나올 거고요. 이런 방탄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실질심사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고 비판할 거고요. 만약에 가결되면 거 봐라. 민주당 안에도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비토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분열 프레임을 또 가지고 민주당을 공격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비회기가 아니라 회기 중에 그것도 이재명 대표님의 단식 투쟁으로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간 그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민주당이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똘똘 뭉쳐야 되죠. 이건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당 안에 이재명 대표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비명계라든지 반개혁 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당대표를 지키는 게 아니고요. 민주당을 지키는 겁니다. 민주당 제1야당을 탄압하고 와해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 노림수가 명확한데 이걸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해서 가결 처리해준다? 당대표도 그대로 내어준다? 이건 스스로 민주당을 깨겠다는 것이고요. 민주당 의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는 거죠. 만약에 무기명 표결을 하게 됩니다만 무기명 표결 이후에도 분명히 누가 가결표에 던졌는지 이 부분은 아마 드러날 거예요. 비밀이라는 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정말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요.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부결 처리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병원에서 지금도 계속 단속을 계속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검찰의 그런 아니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하고 조사한 내용 중에 증거가 나온 게 없잖아요. 물적 증거가 없어요. 김성태, 유동규 이 두 사람의 말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 무도하게 하나 털고 안 나오니까 다른 거 털고 또 안 되니까 그다음 거 털고 그래서 지금 몇 개까지 온 겁니까? 출두를 여섯 번 참, 여섯 번을 했어요. 맞습니다. 압수수색을 삼백 몇 회를 했고 이런데도 증거가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재명 대표를 물고 늘어지면서 정치검찰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반드시 이거는 심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수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보통은 특수부는 제한된 기간 안에 딱 그 목적에 맞게만 수사를 하는 게 특수부인데 지금 보십시오. 대장도 한번 볼게요. 425억의 저수지, 천화동 1호의 그분이 이재명이다 하고 시작한 겁니다. 425억 누구 거예요? 이재명 대표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디 나왔냐고요.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베이미로 싹 돌아갑니다. 425억은 뇌물수수 아니에요? 425억은? 그런데 베이미로 갖춰 돌아가. 그리고 지금 쌍방울 건도 보십시오. 처음에 시작이 뭐였냐?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대북 송금으로 나옵니다. 이게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특수부 검사가, 특수부 수사가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인디안 기후제처럼 먼지 털기식. 야, 어디 있든 털어서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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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이거 말고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1년 반, 1년 반도 훨씬 더 됐죠. 사실 2년 넘는 기간 동안, 2년 훨씬 넘었죠. 수백 명의 검사들이 이 사건을 너무나도 노력했는데도 지금 이 정도인 거는요. 그냥 포기하시는 게 맞다. 저는 봅니다. 검찰 여러분, 제가 검사분들이 되게 훌륭한 분들 많이 알아요. 굉장히 공적 마인드가 있고, 되게 의리가 있고 하는 분들 제가 많이 압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도 공무원이에요. 국민의 세금을 받는 국민의 신복인 공무원, 국가 공무원이면 국가의 이익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사적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합니까? 그래서 검찰들도 이렇게 말을 한대요. 이제는 저 좀 진짜 너무 심하다고. 진짜 의식 있는 검찰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면 그만둬야 되는 건데 이거 너무한다. 너무 막 나간다는 얘기를 검찰에서도 자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하시고 공무원의 신분에 맞게 역할을 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저도 뉴스를 전할 때마다 보통 누군가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이 되면 그 결과가 새벽 1시 이 즈음에서 나옵니다. 제가 새벽에 출근해서 보면 한 1시, 2시 정도쯤에서 결과를 내게 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에 결과를 낼 때 첫 번째가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염려가 있느냐 그리고 도주 우려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검찰은 끊임없이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이미 확보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실제로는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의 주장대로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증거인멸의 염려는 더 이상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또 하나 구속을 해야 될 이유는 도주 우려입니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입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20일째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도대체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로 인해서 구속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기본적으로 피자들의 인권도 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가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그렇게 영장 청구를 이어가면서 구속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는 잘못됐다. 반드시 부결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사실은 그래서 정치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불구속 상태도 충분히 재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민주당 갈라치기하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둘 다를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갖는 거잖아요. 부결되면 방탄국회라고 또 공격을 할 거고 가결되면 봐라 이재명 비토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또 공격을 할 거고 이런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어제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오면서 했던 말도 보세요. 장관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게?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말들을 했죠. 잡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장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범죄 혐의가 증명도 안 됐는데 피의자처럼 얘기하는 거 무슨 자해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단식을 하고 이런다고 사업 시스템 안 들어가냐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업 시스템 안 돌렸냐고요. 이재명 대표 단식한다고 해서 한 번이라도 그러면 소환할 거 안 했습니까? 조사할 거 안 했습니까? 공격할 거 안 했습니까? 다 하고 있잖아. 뭘 대체 사업 시스템을 누가 멈추게 했는데 자기들이 그냥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 때문에 단식하는 것이 마치 자기 죄를 덮기 위한 것인 것처럼 그랬으면 단식하면 안 나가야지 조사를 왜 나갑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면 조사 나가는 것 자체가 그 말의 논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뭔 장관이라는 사람이 거기 나와서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장관이 본인 말처럼 일개가 아니라 일국의 장관, 일국의 국무위원에서 할 수 없는 단어를 자꾸 내뱉고 계신데요. 잡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잡범의 기준을 좀 묻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피의 사실이 이미 대법원에서 선고된 김태우 후보 뭡니까? 뭐예요? 한동훈 장관님? 김태우. 김태우 후보. 뭐예요? 이분은. 잡범이에요? 뭐예요? 얘기를 해주세요. 이미 판결이 난 상황이에요. 아닙니까? 지금은 판결도 나지는 않았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냥 의혹만 있다고 얘기만 떠드는 상황인데 그게 잡범이라고요? 잡범의 기준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고속도로 게이트 관련대도 있지만 양평 관련해서 한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최은순 씨. 감옥 가있어요. 뭡니까? 이분 잡범이에요? 아니에요. 보석 신청했던데? 보석 신청했습니다. 두 달 만에요. 되게 좋은 어디로 가셔서 보석 신청했습니다. 이 분은 뭐예요? 적어도 국무위원이라고 하면요. 균형을 갖춰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무슨 뭐. 죄송하지만. 갑자기 얘기 나오면 이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참으세요. 스픽스가. 하여튼 조심하시. 스픽스가. 네. 그러게. 적어도 균형적인. 균형이 아니라요. 기계적인. 억지로도 맞추는 게 맞는 거지. 누구한테 잡범이라고 누구는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고. 뭡니까? 그리고 한동훈 장관님 스스로도 되돌아보세요. 따님 문제라든가 아니면 천안 문제라든가.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본인 핸드폰. 그건 핸드폰. 비밀번호 20짜리. 다 뒤돌아보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은 진실을 찾아내는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정의 부정이에도 관심이 없는 거고요. 일단 구속시켜서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재판이 진행이 될 거고 내년 총선까지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을 지리하게 끌고 가면서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대표를 계속 공격하고 제일 야당을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제 잡범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의도되고 이미 본인이 기자들 앞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잡범이라고 이재명 대표님을 직접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잡범 프레임으로 같이 씌워버린 것이죠. 취급을 한 거죠. 그러면서 범죄자 낙인을 찍어버린 거고요. 그러려고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